안 돼! 감옥에 갇혔다! 설마 엄마한테 몰래 거짓말한 것 때문에 감옥에 온 거 아니야? 어? 이건 보라색 급식? 우와! 온통 보라색 급식이다! 보라색 감옥에서는 이런 급식이 나오나 봐! 보라 급식! 구두, 구슬 아이스크림이라니! 이거부터 먼저 먹어보면 재밌겠다! 귀여워 보기! 와! 구두 안에 구슬 아이스크림이라니! 오! 이렇게 퍼먹어보면? 음? 포셉 포셉 엄청 맛있어! 이렇게 구두 안에 구슬 아이스크림 넣어서 퍼먹는 게 재밌는 오케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구두도 먹어보면? 우와! 우와! 화이트 초콜릿 엄청 맛있어! 이제 퍼먹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먹으면 돼요! 으음! 우와! 포도주스 주사기! 이거 한 번에 먹는 거 가능? 우와! 우와! 초코! 이 큰 주사기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사람! 손! 도전! 오비키 도전해보겠습니다! 키 키 키 키 키 오비키! 못 먹을 거 같은데? 준비! 시작! 안 좋아! 이 큰 주사기! 두 손을 다 먹으면 좋지 않은데? 거의 한 번 정도만 해봅니다. 이 큰 주사기! 다른 그릇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사람! 또 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사람! 이 큰 주사기! 은근한 주사기! 탕후루는 언제나 맛있지? 이 안에 시큼한 포도 설탕 코팅이랑 만나서 완벽해 오 포키 블루베리 나 이거 좋아하는데 키키키키 오비키 신기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키키키 오비키 마술사 자 여기에 막대과자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을 넣습니다 한번 맛으로 보여드릴게요 제 손가락은 잘리지 않고 막대과자만 잘릴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다고요?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여러분 셋 우와 막대과자만 잘렸습니다 보이시죠 저는 마술사 오비키키키키키키 오비키 뭐야 이거? 크리스피 유니콘? 맛있겠다 우와 자세히 보면 여기 보라색 유니콘들이 박혀있어 우와 이런 쌀과자 어떤 맛일지 먹어볼게요 엄청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어떻냐? 아우 단어 버블티! 버블티 좋아해요? 저 너무 좋아해요 이거 알죠 눈 감고 있고 꽂는 거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어우 성공 날 수록 collector 잘당국ION 그냥 tell 다른 밥 역시 버블티는 차로 밀크티가 오리지널 제일 기본 중에 기본 쫀득쫀득 너무 맛있어 왓킨디 크로거젤리 오랜만에 먹어 우와 오 메타몽 솜사탕 하나 둘 셋 우와 너무 예뻐 오 메타몽 이 안에 팝핑캔디를 포도맛 넣어주고 우와 이러면 소리 장난 아니겠지 그다음에 돌돌 말아줍니다 우와 솜사탕 이렇게 먹어야 맛있지 한번 먹어보면 짠 잘 붙었어요 엄마한테 공부한다고 거짓말하고 보석 십자수 했어요 죄송해요 네? 잘못을 구했으니까 감옥에서 나와도 된다고요? 우와 성방이다 신난다 키키키키키 우와 감옥에서 나왔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보라색 감옥에서 급식 먹기 대성공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